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삼성 60인치 UN ES8000 모델이 입고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파워보드 불량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고급 모델인데 지금 삼성전자 에서는 부품이 없다고 해서 들고 오셨는데요 자 이를 보이시면 음 이 파워보드인데 이게 상당히 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 구요 이 브릿지 다이오드가 죽었고 그 다음에 정류 다이오드 2개 그 다음에 FET 2점 그리고 요 휴즈 그 다음에 이거 휴즈 요거 휴즈 요정도가 지금 불량이 났고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똑같은 증상을 수리를 해 놓은 보드가 있습니다 예 공통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새까맣게 그을린 부분이 이렇게 공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교체를 해 가지고 정상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고 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찍어 불량이란 거고 여기도 여기 상당히 불이 났네 여기 불이 났었어요 네 열이 많이 닫아 가지고 됐던 부분이구요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도 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액정 쪽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네네 액정 쪽에 문제 있었나요 백라이트 쪽하고 삼성 에서 없다 겠어요 없었어요 네 전국에 했는데 다행이네 그러면 지금 뭐 영상 그 컴퓨터 화면도 나와요 아 컴퓨터 화면도 나와요 네 네 처리가 완료 됐어요 지금 네네 간단하네 그래서 컴퓨터 화면도 보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고급 모델 이어 갖고 네 네 요즘 나오는 테레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절대 화질이 안 떨어져요 아하 이건 진짜 이 ES모델이 가장 그 최고급 모델이라고 선생님 다른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안 돼요? 메인보드나 뭐 이런 거 다른 건 이상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 모델을 많이 해 봐서 알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최선이고 혹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백라이트 쪽하고 네네 그다음에 액정 쪽에서 불량도 가끔 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발생하면 그건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네네 이거 파워 수리했다고 해서 나머지 것을 아 컴퓨터 파워 메인보드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또 튼튼하게 나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네 어차피 다시 어차피 아 이렇게 하고 아 맘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오 같이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제가 아 좋네 이게 완벽해요 이건 완벽하고요 백라이트 쪽도 그렇고 액정 쪽도 부결점이에요 이건 잘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화질이 되게 편해요 이게 진짜 다른 테레비에 비해서 이 밝기를 조금만 어둡게 해 놓고 쓰시면 더 좋아요 이게 조금 밝게 해 놓으셨네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